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내 꿈은 모쏠 탈출 수능 대박 내 꿈은 맘껏 숨쉬기 배불리 먹기 꽃향기 맡기 사랑하는 사람 하나보기 매일매일 꿈꾸는 평범한 사람의 하루 살아서 사랑하고픈 특별해진 우리의 꿈 기차 여행하기 맘껏 쇼핑하기 전화 걸기 사랑하는 친구와 차 한잔 매일매일 꿈꾸는 길고 말하고 만지는 일이 귀찮기만 했던 모든 말들이 우리 돌아갈래! 사라지고 싶지 않아 살아있고 싶어요 살아서 사랑하고픈 특별해진 우리의 꿈 다시 돌아가고 싶네 평범한 사람의 하루 восп per his plan 누가 sixt意 Company 친구들 재미있었어? 우리 또 만나자면 하하하 Niye 으악 헤헤헤헠 우리 또 만 professional